소개시켜 드릴게요. 이어서 만나실 나라는 전쟁의 아픔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입니다. 전쟁 전에 평화로운 삶을 상징하는 춤으로 시작해 적과 싸우는 국가의 단결을 뜻하는 행진까지 선보일 예정인데요. 우크라이나의 무대가 전하는 메시지에 집중하여 공연을 감상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공연 기대되시죠?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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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